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마이크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마이크 마이크 지금도 혹시 이니얼 작으세요? 마이크 잡는 게 괜찮나요? 사랑을 봐 사랑은 내게 니꼬리 내 시간을 맡겨둘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라이프 지금은 빅스의 팬미팅 리허설 현장입니다 저는 빅스의 랍이라는 멤버고요 여러분 저는 22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랩을 하고 있죠 저는 리허설하러 왔고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고맙고 있어 내 꼴이 가 맘속은 가질 것은 내가 아들 오를 달력에 내가 표시해 밝게 어둠 우리의 생일 야 우리 생일 세계지 무엇까지 작게 질어버린 커벌이 뭐 담아서 내게 만들어줄 텐데 내 눈을 보고 또 아루를 보냈어 눈물이 그냥 아 안 나오네 너무 좋은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눈을 보고 또 아루를 보냈어 내 눈을 보고 또 아루를 보냈어 못하셨으니까 내 후회는 없지만 더해줄 수 없어 계속 치고만 이제 너도 나를 맘에 들어하고 있는 듯해 붉어진 얼굴로 닮히는 애는 분위기네 연합이 끝에 들어간 책 가운데 날 사자 잡는 선행의 카페 이 눈치에 가난 점점 깊이 빠지 아, 어지러워 아, 어지러워 Oh no, at least I'm falling 일어나 쓰러지겠어 이대로는 안 돼요 괜찮아 아, 어지러워 아, 어지러워 아, 어지러워 아, 어지러워 아, 어지러워 이게 끝 질문 solve 시작 Know ают 언제나 한 놈이 어쩌면 도인해 두근두근을 찾을 것 같다 오늘 20분전 이제 맛먹고 있어 우리 부르고 있을게 없나봐요 우리 부르고 있을게 팬 미팅에 일단 너무 기대되고요 저희 개인 무대가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 나오잖아요 별핀 여러분 드디어 첫 모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날거니깐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많이 즐겨주세요 같이 놉시다 보이보이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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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내야던 내 맘을 몰래 너 잡아 너게 와줘 바쁘고 널 알았고 싶어 추추추추추 저거 다 침묵 해줄래 10 게임 FR-VR-VR-V 반갑습니다.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. FR-VR-VR-VR-V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별하나 처음 모임에 오신 우리 별하나 분들 반갑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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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나 네게 하나뿐인 삽네옴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널 다해줬으니까 나 후대는 없지만 더해줄 수 없어 가슴 치고만 이제란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서로를 느껴가면서 조금씩 서로 알아가면서 언젠간 우리 어쩌면 둘이 아두고 친구들한테서 우리가 친구 사이를 넘어서 둘이 영원히 함께 하기도 했다면 I do I do I I wanna know 나만 이렇게 느낀거냐고 아님 네 맘도 내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 할 꿈을 꾸는지 I do I do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말 I do 사랑했던 그 없었던 그뿐이다 사랑하던 네 멋진 건 그 이유 하나야 내 눈을 모르게 날 이어지 사랑하잖아 억울한 대로 잔다 후원 매일 나는 외로워서 너를 지켜내느니 내 눈에 앞둘이 안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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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내게 아껴 이젠 기억하고 있니 어릴 적 예쁜 꿈들을 눈 가리던 수 있을 것 같던 시간들 소망을 꾹꾹 꾸려주는 왜 왔지 싫어하지 않고 세상에 진짜 깎아지 눈 부족한 일 뿐인 걸 알게 됐지만 나도 방금 도착했어 주문부터 할까 난 아메리카노 너도 아메리카노 라이스야 네 맘 먹는 게 똑같다면 수줍게 자 다같이 너의 팬티가 맞아 달콤한 커피와 네 향기에 취해 이성을 잃어가 그래 난 만날게 확실하니 그녀여 너와 입 맞춰줘 이성을 잃어가 그래 난 만날게 확실하니 그녀여 너와 입 맞춰줘 유용한 불편함 정체를 무서워 콩 오우.. 정' 뭐야 뭐야 자자자 돼지 한미 맞아 빨리 빨리 뭐해 여기있어 여기있는거 여기있어 여기있는거 뒤에 애가 좋아하는 거 짱구? 아 그렇지 형 고향 장원 어 맞아? 뭐야? 왜 못 맞춰? 자 유행어 유행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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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들고 다니는 가방 스톡고 가방 쨉쨉 쨉쨉 그 말고 과장님 귀가 깔아라 그렇지 그렇지 몰라 나 못떠지 않나? 나 못떠지 않나? 나 못떠지 않나? 아니 케이크는 대신에서 메추리압이 들어 가니까 아니 오늘 앞뒤야 내가 그렇떠고 먹힐 것 같더라 아니면 세안이 있잖아 자 뭐가 뭐가 하나 둘 메추리야 아니 입에 넣어둬 다 안먹었는데 어? 다 눈에 입에 넣어둬 자 정신치마 시키스님 벗겨주자 네 별 하나 첫 모임이 끝났습니다 네 별 하나 첫 모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만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해주고 재밌게 즐겨져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줄 수 있게 여러분들 늘 옆에 있어주세요 알겠죠? 여러분들도 재밌었죠? 네 앞으로도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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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호이 호이 사랑하니 사랑하고 네 스무스 네